네, 오늘 세 번째 주제는 현수막 전쟁, 이렇게 잡았습니다. 지난해 5개 광고물법이 개정돼서 좀 센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들 제어할 방법이 사라졌는데 정작 법을 정비하겠다고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,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. 저도 이제 국회 출입할 때 현수막 막 찍으러 다녔었거든요. 정말 기상천외한 문구들이 적혀있고 또 많이 걸려있습니다. 기억에 남는 현수막 문구 있으세요? 저요? 최근에 민주당에서 걸었던 소금 밥상 걱정 어떻게 하느냐, 이런 얘기를 민주당이 현수막에 건 적이 있었어요. 밥상 소금 걱정 어쩌나? 네, 그렇죠. 그게 어떤 맥락이었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권과 관련돼서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걸 방류하겠다는 방침이 어느 정도 정해진 이후에 소금값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? 그 가운데 당연히 민주당은 이거 위험하다, 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불안을 조장했던 것도 있고요. 실제로 소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. 그런데 그 오른 상황에서 저렇게 다시 한번 소금 걱정을 하게 하는 문구를 걸면서 걱정을 조장했다? 실제로 소금값이 더 올랐습니다, 저 현수막을 건 이후에.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정쟁도 좋고 국민의힘 지적하는 거 좋지만 저런 현수막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그대로 고통이 들어간다 그러면 도대체 저 현수막은 왜 거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, 그때. 박 전 의원님은요? 저는 좀 예전 거긴 한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도넘게 한 현수막이 하나 있었어요.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별명인 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달님은 영창으로. 기억납니다. 사실 그래서 그분이 징계까지 아마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런데 그런 수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요새 워낙 여야의 정쟁이 극심하다 보니 그때는 또 현수막 문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위아래로 굉장히 싸우는 듯한 현수막이 많이 달리기는 하더라고요. 김재석 전 의원은 지금 당협위원장이기도 해서. 네, 도봉구갑 당협위원장입니다. 그렇죠. 또 도봉의 남자. 그럼요. 네, 현수막 직접 걸어보셨잖아요. 지금 걸고 있고요. 지금 계속 걸고 있고요. 많이 걸고 있습니다. 저희가 사진도 좀 준비를 했어요. 김재석 위원 현수막. 네, 이제 제 자료함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정쟁 현수막을 걸지는 않아요. 웬만하면 잘 안 걸으려고 해요. 왜 그러냐면 앞서서 본 현수막들 가운데서는 보니까 상대방의 정당을 욕하는 방식으로 많이 걸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나가다가 눈살을 찌푸리거든요. 게다가 저 현수막이 걸려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오가시는 그런 지역이거든요. 그런데 거기마다 국민의힘, 민주당이 서로 남탓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봐도 좀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도봉 국민들한테 좀 이득이 갈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좀 걸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박성민 전 최고도 곧 거실 건가요? 네, 곧. 머지않은 시일에 걸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거시면 저희가 또 소개하겠습니다. 네, 좀 투명하고 좀 괜찮은 내용으로 걸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도 정치권에 있으면서도 지적을 했지만 댓글 같은 거 반응 보면 국민들 반응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. 부정적인 게 많아요. 일을 안 하면서 현수막만 걸어놓고 일하는 척한다. 그러면서 먼저 철거하는 쪽에 지지 보내겠다. 이런 얘기도 있고 국민은 이런 거 보기 싫은데 왜 관련법 처리 안 하나요? 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. 왜 관련법 처리를 안 합니까? 어쨌든 눈살을 찌푸리더라도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내비 두는 겁니까? 그런 게 좀 크다고 봅니다. 게다가 이제 기득권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. 기득권 지키기도. 예를 들면 지금 저 같은 당협위원장이 아닌 예를 들면 박성민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현수막을 걸려도 걸기가 어렵거든요. 이제 저희 같은 당협위원장들은 걸 수가, 법적으로 걸 수가 있게 되니까 이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홍보를 강화하는 말하자면 악순환이 됩니다.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.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내가 걸 수 있을 때 최대한 걸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합의들이 차이 피해를 좀 미뤄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물론 걸고 있는 입장이고 최대한 민폐를 안 끼치는 방향으로 걸려고는 하지만 너무 난립하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. 법 개정 빨리 해야 된다. 네, 필요하죠. 필요하고 실제로 공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. 미관상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TV 틀면 싸우는데 현수막에서도 싸우고 있으니까 피곤하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말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빨리 처리하겠다. 그런데 아마 사실 냉정하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죠.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